오늘은 우리 히어로의 내 오가낭 축하 생일 파티 아니라 축하 케이크 준비를 했습니다 오가낭에서 너무너무 우리 히어로 축하드려요 그래서 맛있는 생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 축하 축하하고 있어요 자 축하고 있어요 우리 히어로 오가낭 축하합니다 우리 히어로 오가낭 베스트입니다 최고로 멋있었어요 네 A.A.A. 임영웅 오가낭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집에서 자축했어요 이렇게 케이크를 사다가 우리 히어로의 오가낭 히어로 축하 축하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필리핀에 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이렇게 자축하니까 그 기분 글쎄요 몇 분의 1은 우리가 맛본 것 같아요 우리 히어로 만세 우리 히어로 오가낭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빨보드 8주 연속 쭉쭉쭉쭉 하는 것도 그것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계속 승승장구 하시고 꼬기만 걸으세요 오늘도 우리 히어로 사랑하고 축하하고 오늘도 건행 영웅시대 건행 우리 히어로 건행 진심으로 오가낭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